컵에 시범 잘 보여줘 옳지 옳지, 컵 하자 됐어? 옳지, 잘했어 잘했어 포백이는 지금까지 총 220여 건의 출동을 나갔고요 그 중에 13명의 실종자를 구조했어요 수색에 있어서 집중력이 뛰어난 최고의 인명부조견입니다 구름아 이거 또 포백이처럼 잘해야 돼 자 3, 2, 3 앉아 엎드려 서 여기는 붕괴된 건물 더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종자분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타이비 조금만 가겠다고 이가 있는 녀석, 그가 필요해서 바꾸러워, 찾아. 맞지? 어? 물어요, 이리 와. 여기, 여기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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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잘했어.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잘했어. 보상해주세요. 옳지, 옳지. 들어가. 여기서 좀 쉬고 있어. 쉬고 있어. 네, 같이 출동 나간 것만 해도 200여 건 넘게 같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추억들이 있죠. 그래서 실력은 구조견들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털도 이제 할아버이처럼 하얘지고 해서 아쉽지만 힘들게 은퇴 결정을 했습니다. 내일이 지금 소백이 은퇴식이라서 오늘이 저랑 마지막 밤이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허락받고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. 처음인데 이게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합니다. 네, 최고의 특식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. 소백아 밥 먹자. 이리 와. 아휴. 아휴.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.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. 지금의 제가 다 까먹을 정도로 가서 행복해라. 다 까먹을 정도로 가서 행복해라. 부가 안 될 만큼. 부가 진짜 고생했다. 정말 수고했다. 지금 부서 1.19 부족연 소백일 명예로운 은퇴 의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부족연으로써 모든 임무를 부서에 맞추고 이제는 배려견으로 편안한 오후를 보낼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